경매 고수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많이 가고 속으로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한다. 구청에서도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거는 민원도 있고 그건 어렵죠. 8억도 넣겠다. 저 친구 경매에서 저번에 3억 벌었대? 5억 벌었대? 이런 얘기 하시죠? 그분 그거 3억 벌려고 아마 아파트 아니면 공장 이거를 수십 개를 바라보고 조사하고 현장 다녀보고 구두 굽도 한두 번 갈아보고 그리고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두들겨 볼 거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없어요. 실제로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인가? 그거 보면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6억 4천만 원에 납찰받아가지고 8억 2천만 원에 파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별로 특이한 경우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물건을 납찰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이유? 그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건이 A급 같아. 아무리 봐도 B급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이거 괜찮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우리 고객들이 공유하는 카톡 방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단체 밴드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려요. 그래서 고객이 아 나 이거 안 그래도 이쪽에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었는데 평수도 커요. 그래서 아 받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시면 얼른 오시라고. 그래서 기존 고객이세요. 그런데 기존 고객이라도 먼저 와서 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는 다른 손님하고는 이 물건에 대한 상담을 안 해요. 그래서 받았는데 물건을 알아보는 게 있어야죠. 그게 일산에서는 호수공원을 내려다보는 모서리 위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법적으로 하자가 좀 있었어요. 하자라는 건 뭐 이제 관리상에 그런가요? 그렇죠. 임차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게다가 오피스텔이면 제 기억하기에 비슷한 층들에 오피스텔이 거의 한 7억에서 8억 사이가 시재가 오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을 6억 4천에 받았죠. 네. 그것만 해도 수익이 된 거죠. 그렇죠. 최소 10%는. 그런데 그 현장 답사가 굉장히 어려운 오피스텔이었고 내부는 전혀 못 보고. 이 물건을 내부 확인 모든 걸 해보니까 이거는 8억도 넘겠다. 지금 경매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뭐야. 검사 한번 검색해 보실 거예요. 그러네. 진짜 이게 그리고 낙찰 받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팔았네. 몇 달 안 됐어요. 세금은 많이 냈죠. 근데 이거 뭐 나라에 내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 다 내고 제가 받은 수수료도 다 세금 계산해서 끊어주고 다 정리했죠. 했는데 그게 일산에서는 가장 조망권이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도 좋고 그리고 하자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쟁도 좀 덜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입 낸 물건들 중에는 뭐 보통 평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 입찰했어요. 기억나는 여기 있죠. 지금 자료가 네.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인데 차순위를 대비해서 한 1,700만 원 맞나요. 아 그 정도인가요. 아 그러네요. 한 1,700 정도 이 정도면 3% 6% 그렇죠. 3% 정도면 보통 경매에는 특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5% 이상은 잘 안 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그 이것도 그렇고 대부분 시세가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경매 초보라 그래도 내가 받을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층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으니까 가서 저거 얼마 가요? 그러면 뭐 다 알려줄 것이고 요즘 인터넷 쳐도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래서 아 그 아까 말씀하셨죠. 경매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네. 경매를 좀 하다 보면은 경매의 가격이라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시세가 예를 들어 7억이다 7억 5천이다 그러면은 내가 수익 낼 금액을 먼저 따져놔야 돼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경매하지 뭐하러 내가 그걸 안 그러면 금매를 사죠. 그러니까 그 선을 꼭 지켜야 되는데 왕왕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표현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폭탄이 안 들어 저는 제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가끔 보면 이런 거 우리는 6억 4천에 써서 몇 명 안 들어왔을 때 남들 시선 별로 안 했을 때 받는 대신에 다 검색수도 놓고 사람 많이 몰리는 데 와가지고 보통 전문가들은 6억 4천 쓰는데 7억 훅 넘기면서 시세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특히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간이 남아서 그걸 해본 건 아닌데 어림잡아 제가 검색을 쭉 해보면 10개 중에 한 3개는 그런 분들이 1등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가님이 유튜브를 보고 좀 배우세요. 경매는 물건을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일산의 보급빌라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7억 7천에 받았는데 2년 만에 16억 2배 정도 이거는 애초에 그 경매는 그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한 명, 두 명 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이렇게 들어왔나 보죠?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그게 예예 있네요. 두 명 들어왔죠. 이야 이거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한 명 만에 왜냐하면 어차피 7억 7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7억 7천을 썼으면 뭐 그 사이에 2등도 7억 7천 썼네요. 왜냐하면 그 경매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들 그것도 숫자가 있어요. 쓰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경매가가 이 감정이 15억 3천이 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정이 조금 시세보다는 많이 높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시세 확인하고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룰대로 따져내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왜 많이 떨어졌느냐 일단 경매는 금액이 좀 센 편이면 물건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상가면 상가가 금액이 높은 쪽이 있고 또 주거용이면 주거용 주거용이 15억이 넘으면 비싼 쪽이 들거든요. 수도권에서 서울 내에 말고 수도권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18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납니다. 가격 납폭도 크고 거기다가 여기는 뭐 아주 고맙게 또 유치권도 들어가 있었고 또 유치권에 점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복잡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저걸 사고는 쉽지만 낙살 받고 싶지만 좀 두려운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싸게 받았고 지금은 그쪽이 아마 제가 최근은 안 해봤지만 또 이게 조종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감정감도 높아서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전달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이제 뭐 유치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거치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사례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들어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경매 초보와 경매 고수들은 대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고수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많이 가고 속으로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한다.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뭐하냐면 네. 물론 뭐 제 방식입니다만 경매는 남들이 좋은 물건이 있잖아요. 아주 뭐 흠잡을 데 없는 경매 물건은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 경매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금매로 사세요. 그 유사한 게 있으면 경매는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치료는 그리고 문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기본 골격은 좋은 거 그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 아마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 그 말 맞아. 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하자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경매 고수가 되다 보면 그 하자를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 이제 그 하자를 고침으로써 같이 상승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제 우리 물건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공장은 특히 그런 낙폭이 커요. 가만 보면 공장 위치도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공장에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거기 공장에 있던 세입자들 다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쌓여져 있고 녹도 쓸고 쓰러지고 또 뒤에 보면 불법 검출물도 있고 인허가도 문제가 된 데도 있고 또 진입로도 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20억짜리야. 그런데 그런 물건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보니까 하자가 한 5개가 돼. 아 녹도 쓸어내. 리모델링 해야 되네. 저거 한 5천만 원 들어가겠네. 또 진입로 문제 또 인허가 불법 검출물 저거는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양성화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쭉 경비를 따져보니까 2억밖에 안 돼. 그런데 떨어진 게 이게 거의 한 9억 얼마까지 떨어져 7억 얼마까지 떨어지니 10억을 딱 써 낙살 받아요. 받고 2억만 더 써. 그리고 다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공장 골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위치가 좋다는 거 그 장점은 있는 거죠. 그 장점을 살려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임대가 차지면 벌써 임대 수익을 역산을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월 거의 1000만 원 이상 한 1300 정도 나오네 월세가 그러면 20억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세 받으시다가 뭐 내가 수리한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고 계산서나 잘 챙기고 있다가 뭐 다른 거 더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25억에 내놓으면 팔려요. 그런데 경매는 꼭 이쁘고 아름답고 흠잡을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수익률은 일으키기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1층 상가를 56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년 후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매각하신 상가가 있으시다던데 그 상가는 어떤 상가인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상가예요. 그것도 그냥 저는 B 플러스에서 A 이 정도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제 중앙 통로가 있고 뒤에 후문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 통로에서 들어오면 쭉 들어오면 가운데 큰 건물 로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꼭대기 층까지 뚫려 있는 그 로비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저거 로비인데 어? 저거 뭐하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서 많이 떨어졌다고 감정보다 뭐 한 30 몇 프로? 제 기억이 20 몇 프로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25% 24%인가 25%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아니 이 로비 이거 사무실로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 결론은 남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라 그거 단독으로 받았어요. 단독이란 걸 혼자 입찰을 들어가서 5천 얼마로 썼죠. 그건 뭐냐면은 일반인들이나 또 깊게 조사를 안 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평생 그걸 낙찰 받는 순간에 관리비만 내야 된다. 매월 십몇만 원씩 그리고 그거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도 이제 회사인데 주식회사 회사인데 관리비만 지금 몇 백만 원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죠. 내가 받아도 이거 활용 안 하면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 또 관리실 확인해 보고 그 쪽에 또 관리단도 확인해 보고 하니까 다들 거기는 뭣 하나 못 박아요. 구청에서도 법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거 민원도 있고 그건 어렵죠. 왜 공무원들도 정확하게는 사실 본인들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 된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내무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은 거를 제가 받았죠. 자신 있었으니까 받아서 해결을 했어요. 민원 해결하는 거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몸에 배 있는 거고 인허가 보고는 소방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서류 집어넣고 절차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는 중개사법 공법 세법 총 그래서 중개사들 중에서도 보면 제가 말이 옆으로 잠깐 셉니다마는 경매를 하는 중개사들은 지식이 많아요. 왜? 늘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인 거 공법인 거 또 인허가 문제 다 해야 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책도 보고 뭐 다 펼쳐보니까 문제없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단하고 민원이 생긴 거는 제가 그 투자 제 투자 자금에도 관리위 밀린 거 관리단에 얘기했죠. 이거 제가 법적으로 깎을 수 있다. 근데 나 안 깎겠다. 다 드릴게요. 그 대신에 내가 이거 상가 이렇게 사무실이 들어서면 상가도 더 삽니다. 설득을 시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막는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가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낙찰을 받은 사람 나도 이제 이 건물에 관리단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해서 처리를 했고 낙찰을 받자마자 어차피 비어있는 데라 뭐 명도비 들어갈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들어갈 것도 없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그 칸막이를 로비를 로비가 길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생기면 양쪽으로 복도가 생기는 거죠. 전체가 거기 해서 세 칸으로 딱 나눠서 월세를 50, 50, 50씩 받으니까 얼마 나와요? 월세가 150만 원 150만 원 곱하기 2하면 얼마죠? 300이죠. 300 곱하기 100하면 어떻게 3억이죠. 그리고 보증금 500, 500, 500, 1500만 원 3억, 1500만 원 그게 은행에 은행은 아니고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이 역산을 해서 수익률 6%에서 7% 나오는 건물의 가치거든요. 그러면 3억짜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가 네이버에다가 2억에 팝니다. 그러니까 댕컴 나가죠. 그리고 그 새는 본인이 인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매입을 하신 분도 본인이 공무원이신데 임대 임대 수익을 좀 일으키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2억에 150만 원은 수익률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하자가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놨을 때 수익까지도 감안을 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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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